안녕, EBS 친구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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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게야. 어서 가보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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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שא ocean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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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보자 가보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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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풍섭 풍섭다 두두와 짠도 같이 놀면 좋을텐데 맞아 맞아 두두랑 짠을 불러오자 오 그래 그래 바파룰라 모아 샤샤 두두 짠 정말 사이좋은 숲속 친구들이죠 두두 짠 두두 짠 왜 그러니? 풍선이 없어지면 어떡해 내가 지키고 있을게 그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두두랑 짠을 데려올게 난 풍선을 지키고 있을게 좋아 좋아 빨리 다녀와 안녕 풍선 풍선 예쁜 풍선 파파룰라가 풍선 놀이를 해요 풍선 풍선 신나는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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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풍선 너무 좋아 조심조심 그러다 터질라 아으 아유 참 풍선이 터져버렸네 친구들이 풍선 놀이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를 어쩌누 어쩌지 어쩌지 얼른 얼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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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енее 더 낯 Aww 그러니까 뭐지라 풍선 우와 재미있겠다 어서 가자 짜워 다시 가자 풍선이 터졌네 어쩌지 내가 풍선을 터뜨린 걸 알면 친구들이 막 화낼텐데 친구들이 오나봐 어떡하지 어떡해 풍선 풍선 커다란 풍선 어떡해 어떡하지 풍선 풍선 커다란 풍선 우왕 빨리 올라 빨리 올라 빨리 올라 풍선 어딨어 풍선 어딨어 그게 어 어 어 그게 콩콩콩콩콩콩콩 풍선 어디 있어 어 그게 그러니까 뭐 아 모아의 보물창고로 날아갔어 어 정말 애들아 어서 가보자 그래 가보자 A 아이고, 파파롤라가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얘들아, 여기 여기. 자, 풍선을 찾아보자. 저기 왔어. 어디 있을까? 여기가 저기 있나? 아니, 참 어uce이네.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저기 어디 있는 거? 어? 여긴 없는데? 아, 여긴 없는데? 파파룰라, 풍선이 보물창고로 날아간 게 맞아? 그, 그게... 어? 그, 그, 그게... 어? 어? 아, 맞다! 저기! 저기? 샤샤 애꽃나무로 날아갔어. 아, 얘들아, 어서 가보자. 가자! 아이고, 파파룰라가 또 거짓말을 하고 말았네요. 우와, 여기! 우와, 꽃나무! 우와, 꽃나무! 꽃나무, 꽃나무! 자, 풍선을 찾아보자. 아, 찾아보자. 오, 여기. 저기, 나무. 아이, 참. 어디 갔지? 어떡해. 어? 여긴 없는데? 아, 여긴 없는데? 파파룰라, 풍선이 샤샤의 꽃밭으로 날아간 게 맞아? 어? 어?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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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저기! 저기? 어? 도둑새 아저씨의 나무로 날아갔어. 아! 아! 그렇구나. 얘들아, 어서 가보자. 아! 가보자! 가보자! 아이참, 파파롤라가 또 또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풍선 못 보셨어요? 아, 낮잠을 자느라 바닷을 못 바라요. 얘들아,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다, 그렇다. 난 여기. 난 저기. 그럼 우린 저기. 맛있겠죠? 어? 어? 쿵닥쿵닥. 무슨 소리지? 여긴가? 여긴가? 어디지? 어? 파파롤라? 아저씨. 오, 파파롤라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였구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본데? 어, 그게 제가 실수로 풍선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런, 많이 놀랐겠구나.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말했지 뭐해요. 저런, 저런, 누구나 그럴 수 있단다. 이 아저씨도 4살 때 말이야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니 모두들 용서를 해줬단다. 자, 이건 용기를 주는 깃털이란다.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해보렴. 과연 파파롤라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속상해. 아, 힘들어. 아무래도 없어. 저다란 풍선. 파란 풍선. 파란 풍선. 어? 파파롤라다. 파파롤라? 어? 의미 없지. 얘들아, 사실은 풍선 말이야. 내가. 파파롤라가. 파파롤라가. 터뜨렸어.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뭐야.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 한 거야? 어?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너희들이 화를 낼까봐. 그럼. 풍선 놀이는 못 하는 거야? 어? 어? 얘들아. 정말 미안해. 어? 괜찮아. 파파롤라. 진짜. 파파롤라가 솔직히 말하니 친구들이 용서를 해줬네요. 정말 멋진 숲속 친구들이로구나. 포포. 부탁해. 어? 포포다. 어? 저기 저기 풍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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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파파롤라. 정말 멋진 친구죠. 파파롤라와 숲속 친구들은 오늘도 사이좋게 통통통. 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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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바. 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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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바.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런 이런.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 지쳤구나.. 어? 에이야. 안녕 친구들. 너무 더운 날이지? 히히히히. 우와 도도수 아저씨 어때? 이제 좀 시원하니? 네! 그늘이다구! 어머 머리가 안 뜨거워 시원해 파파룰라 좀 비켜봐 내가 그늘 밖으로 나왔잖아 나도 시원한데 이쁘신단 말이야 아이고 이마 나도 뭐구마 내구 내구 샤샤구 샤샤 우리가 찾아줄게 가자 누워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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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더운데 그늘서 놀아라 얘들아 얘들아 뚜둔 짠 뚜둔 짠 뚜둔 짠 뚜둔 짠 뚜둔 짠 짠 짠 준비 됐지 준비 됐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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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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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런 너무 더워서 두둔 짠도 지쳤구나 어 어 어 어 두둔 짠 오늘은 너무 더워 집에 들어가서 놀아 우와 기름지다 시원해 다시 한번 차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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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리 추억까지 가보자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얘들아 더울 땐 뛰면 안 돼 얘들아 얘들아 거기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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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놀아야지 우와 거기서 아이고, 도도새 아저씨가 친구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느라 많이 힘드셨나봐요. TU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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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이런 오늘도 너무 덥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는 뚜뚜 너무 더워 어제는 시원했는데 도도새 아저씨는 어딨지 어젠 도도새 아저씨의 노란 우산이 있었지 맞아 맞아 아저씨가 그 노를 만들어 주셨어 좋아 그럼 도도새 아저씨에게 가보자 도도새 아저씨 너무 너무 더워 도도새 아저씨 도도새 아저씨 도도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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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잠 주무시는 거예요 일어나요 아저씨 유산근을 좀 만들어 주세요 얘들아 도도새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요 마음 Vivians 아무것도 아저씨 아이콥 어 아프신가 봐 오 도도새 아저씨가 친구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느라 병이 나고 말았네요 아흰 일을 어시누 우리 때문에 도둑새 아저씨가 아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느라 아저씨 어떡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아픈 아저씨를 돌봐드리는 거야 친구들이 뭘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좋았어 난 맑은 물을 드릴 거야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드리자 난 그럼 그늘을 만들어 드려야지 샤샤는? 샤샤는? 꽃! 예쁜 꽃을 들을 거야 오우 좋아 좋아 그럼 시작 여기 있다 파파룰라 숲 친구들이 도도새 아저씨를 위해 열심히 하군요 파파룰라 모아 샤샤 두두짠 아유 참 예쁘죠 도도새 아저씨 도도새 아저씨 도도새 아저씨 도도새 아저씨 시원한 바람이에요 도도새 아저씨 얼른 기운내세요 시원하게 싱싱싱 자리 바꿔서 싱싱싱 도도새 아저씨 시원하시죠? 고마워 도도새 아저씨 도도새 아저씨 어어 아저씨 그늘이에요 그늘이 좀 작구나 아휴 이야 시원한데 고마워 모아 도도새 아저씨 도도새 아저씨 시원해지실거에요. 물이 두 방울 밖에 그래도 거참 맛있는 물이네. 파파룰라 고마워. 샤샤도 왔네. 네. 아저씨 여기요. 꽃이잖아. 좋은 향기. 기분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너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아저씨는 이제 정말로 괜찮단다. 고마워 친구들. 이제 저희들 더울때 밖에서 안 놀거에요. 아저씨 아프지 마세요. 응. 그래그래. 더울땐 햇볕을 너무 오래 쬐면 안된다. 그래그래. 근데 저기 아저씨. 어? 두두짠. 지금은 해님이 없는데 놀아도 될까요? 우에우 Koll Т 여 Оп люд oll 녀석들 참, 그래. 이제 시원해졌을니 괜찮겠다. 그러자꾸나! 하하핰. 야 이 discretion. hor 카파롤라 숲 친구들 덕분에 도도새 아저씨가 기운을 내셨네요. 참 멋진 친구들이죠?